강아지, 고양이 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반려동물 10가지입니다. 첫번째 토끼입니다. 털이 부드럽고 귀여운 외모가 매력적입니다. 조용하지만 예민한 성격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새입니다. 앵무새, 십자매 등 다양한 종류의 새가 있으며 매력적인 깃털과 노래로 즐거움을 줍니다. 세번째 고슴도치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앙증맞은 크기로 인기있는 동물입니다. 후각이 발달한 만큼 톱밥과 목욕 등 청결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번째 거북이입니다. 고요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조권에서 온도와 습도에 유의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햄스터입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지만 악취와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여섯번째 비니피드입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물이 생활을 하는 만큼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번째 물고기입니다. 수조 바꾸기와 다양한 어종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물의 온도와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덟번째 도마뱀입니다. 독특한 외모가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사육장의 습도와 온도를 잘 관리해줘야 하고 생물을 먹이로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홉번째 페러시입니다. 귀여운 얼굴과 유연하고 부드러운 몸으로 매력을 발산합니다. 활발하고 호기심 많으며 숨기 좋은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번째 라쿤입니다. 너구리와 달리 눈이와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높은 지능과 엄청난 호기심으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귀여운 동물들은 사랑입니다.